아빠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시간. 너 블록사키도 좋아하는구나. 그런데 갑자기 어디 가는 거니? 루리가 지금 또 매달리기 하려고 올려달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. 무한 밥 먹는데 이제. 아빠, 저 매달리기 할래요. 도와주세요.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들어 올려주는 아빠. 아니 이게 그렇게 재미있을까? 시도 때도 없이 매달리려고 한다는데. 그러더니 이번에는 청소 중인 엄마에게 다가가는 루리. 왜 왜 왜 왜 또 매달리려고. 아 저 봉에. 대체 무슨 일이에요? 바닥 닦는 건데 여기도 이제 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꾸 매달리려고. 알았어 알았어 엄마 해줄게 해줄게. 세상에 거기 매달릴 생각을 어떻게 한 거니. 이렇게 생활 곳곳에서 매달릴 것을 찾아낸다는 녀석. 아이는 그저 신날 것만 엄마는 노심초사 안절부절이다. 매달리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는 건. 그러게요. 사실이에요. 떨어졌을 때 뭐. 맞아요.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되죠. 이제 방이가 한 다른 거 하고 놀자. 혼자 놀자. 두지를 못하겠네요. 루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. 트램펄린을 키우는 아빠. 이게 보이지 않으면 매달리기도 덜하지 않을까 싶다는데. 난리 날 것 같은데요. 올 것 같은데요. 치실까요? 과연 아이의 반응은. 그야말로 대성통공. 어떻게 해요. 어떻게. 말은 안 나오고. 아이고. 그거 하나 치운 게 이렇게까지 서로 올 일이니. 매달리기 어디 갔어. 할 거야? 한 번만. 바로 아니야. 한 번만. 일단은 약속해 볼게요. 결국 다시 설치하는데. 기다려. 기다려. 이거 하고, 아빠. 기다려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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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아빠 이거 하고. 네, 해 주면 돼. 아이고, 그 새를 못 참고. 정말 못 말린다, 못 말려. 어, 기다려. 위험. 어, 위험. 어, 기다려. 이렇게나 매달리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저 못하게 말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.